미래의 기술혁명의 중심, 키움 미국 양자컴퓨팅 ETF 과거의 혁신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었다면 이제는 양자컴퓨팅이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컴퓨팅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키움 미국 양자컴퓨팅 ETF입니다. 이 ETF는 왜 주목해야 할까요? 키움 미국 양자컴퓨팅 ETF는 미국에 상장된 양자컴퓨팅 관련 상위 20개 기업에 투자합니다. 이는 양자컴퓨팅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기업들의 성장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ETF의 주요 구성 종목 중 하나는 바로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는 이온트랩 기반의 양자컴퓨터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아이온큐는 세계 최초로 양자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아메전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온트랩 방식을 통해 큐비트의 안정성을 극대화하여 양자컴퓨팅 기술의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은 1,518억 원이며 52주 최고가는 1,925원 그리고 최저가 8,710원입니다. ETF의 총보수율은 연 0.6883% 수준입니다.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할까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기술 혁신을 신뢰하는 투자자 그리고 고위험과 고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ETF입니다. 양자컴퓨팅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투자자만이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양자컴퓨팅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키움 미국 양자컴퓨팅 ETF와 함께하세요.